쟤! 쟤! 나는 사진 봤어, 나는 봤어, 이거 뭐야, 존업이야 뭐야 캐릭터 해적이잖아 컨셉슈얼하게 저도 찍으려고 했는데 존업인데, 존업인데 아, 바다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바다에 컨셉이 몇 개 없잖아요 해적이랑 그리고 이제 낚시꾼 야, 그냥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니, 멋있지 않냐, 그래서 느낌이 달라 힙하지 않냐 뻔하지 않냐 우리가 낚시배라고 너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해군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배에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요 진정성이네 이거 할 때 슈퍼참치 만들었어요 아, 이거 할 때구나 이 형이 제일 먼저 찍었잖아 낚시하고 싶어서 같이 낚시할 사람 데려갔는데 그럼 노래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슈퍼참치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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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낚신빼라고 생각했어요 저 한국맘이다, 한국맘인거지 와, 지웅도 참 잘생겼다 잘생겼죠 멋있게 잘 찍었는데 마지막에 영원의 느낌이었습니다 나 호비형이 보내준 곤잘레스 레골라스 아, 너 레골라스 컨셉이었어 곤잘레스와 레골라스는 너무 차이나지 않냐 비싸잖아, 라스잖아, 같은 거 응, 되게 라슈베가 아냐 아버지 네 이모 나